사단법인 보금의 전함이 11월 한 달 동안 전라도에서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을 전개합니다. 두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경상도에 이어 전라도 광주를 중심으로 한 달 동안 진행됩니다. 이번 캠페인에는 가수 박지연 씨와 개그우먼 김지선 씨 등 기독 연예인이 재능 기부로 동참하며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라는 문구로 보금 광고를 할 예정입니다. 11월 10일과 25일에는 대규모 연합 거리 전도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